사람보다 청소용품을 사랑하는 남자 반짝반짝 먼지 안토롭는 깨끗한 세상을 원하는 남자 청소를 사랑하다 못해 푹 빠져 미쳐버린 남자 라이언 쇼와 함께합니다 철파형 스페셜 청소가 좋다는 걸 넌 왜 몰랐을까 넌 왜 몰랐을까 내 눈물이 나를 때까지 저의 SM 선배님 진짜 얼마 만에 진짜 여러분 청소에 모든 걸 다 바친 분이죠 주브생활 주브라이언 브라이언씨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국 청소 아저씨 브라이언입니다 한국에서는 주민규시랄 또 하고 계시죠 그쵸 그쵸 와 진짜 얼마 만에 아니 진짜 이혜경님이 브라이언님 오늘 아침에도 아침 청소하고 나오셨죠? 못했습니다 지금 새벽에 날이 끝나고 네 그런 날이 있어요 아 그런 날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 전날 새벽에 집에 도착하면 스케줄 때문에 와우 에브리데이 클린업 근데 에브리데이는 하지만 에브리데이 시간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은 오전에 못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도착했을 때 아 설거지? 아 빨래? 아 청소기? 그때 하는 거죠 그렇죠 청소 얘기됐지만 그래도 우리 브라이언 연예인인데 룩 얘기 좀 해야죠 김솔비님이 브라이언님 피부 너무 좋아보여요 청소뿐만 아니라 얼굴도 광이 나네요 아 진짜요? 네 얼굴도 아침에 또 팩 좀 하셨나요? 아니요 빠르게 또 나오려고 해서 생방이잖아서 그렇죠 그냥 새야만 하고 차에서 저는 항상 그 뭐지 그 컨솔 같은 거 있잖아요 영어 거 컴파트먼트 거기 미스트랑 로션이랑 크림 있어요 아 또 있군요 그래서 항상 운전하다가 빨간불에 서 있으면 오케이 여기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치치치치 뿌리죠 오늘도 평택에서 오셨고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 브라이언 씨 인기가 장난 아닙니다 유행어가 너무 많아요 I hate people 네 더러우면 싸가지 없게 느껴진다 링컨은 오브 더 피플 포 더 피플 바이 더 피플이었지만 브라이언 링컨 아 저는 링컨 저 링컨하고 비교해 주시는군요 yes 에브리데이 링컨 says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 오브 더 피플 포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근데 너는 I hate people 그게 이제는 I hate people이 잘못 이해하시는 거 있는데 모든 사람 싫다는 게 아니라 아 앞에 뭐가 있군요 그렇죠 나의 사람은 나는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그렇죠 처음으로도 하지 않고 깔끔하지 않고 그러면 싫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저만큼 깔끔하거나 저도 놀라운 게 저보다 더 깨끗한 사람 발견했어요 누구예요 요즘에 연예인보다도 연예인들도 있지만 연예인보다도 요즘에 제가 저는 너튜브 하니까 DM을 많이 보내죠 사람들이 오빠 이런 사람 어때 이런 사람 해외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진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의 3시간씩 4시간씩 청소하고 일하는 거야 나도 보면서 막 아 존경스럽다 거기에 비하면 저도 아침에 일찍 나올 때 보면 와 나도 되게 부진한 줄 알았는데 4시에 일어나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미라클 모닝 하시는 분들은 미안해요 저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신기해요 근데 또 신기한 게 더러운 걸로 싸가지를 알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 집 사진을 몇 개 가져와 봤거든요 자 여러분 보는 라디오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따단 4가지 정도 자 한번 쭉 보세요 자 청바지 정리해놓은 거랑 두 번째는 신발 정리한 거 그다음에 셔츠 정리한 거 그다음에 침대 이거 정리한 건데 저 집 사진 싸가지 점수 지수평가 어떻게 되죠? 아니 진짜 형 집이에요? 뭐 렌탈을 했을까 봐 진짜 그렇게 보여요 저희 집입니다 어? 자 일단 점수 먼저 몇 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100점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로요? 네네 제가 지금까지 본 연예인 집 중에서 형이 100% 완벽해요 아 진짜로요? 사실 이게 정리 전문가를 의지해서 어? 전문가 불렀었어요? 네 한번 했어요 아 하고 나서 이제 했는데 지금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다시 또 흐트러지고 있어요 그럼 옛날 사진 보내지면 어떡해 이거 싸가지 없지 요즘 거 보내줘야지 반성해요 빨리 네 이거 언제 찍은 거예요 그럼? 이게 한 코로나 딱 전 고때쯤인데 지금 청바지하고 티셔츠는 이 정도까지 돼 있고 진짜 깨끗하다 이 정도 지금 이 정도 약간 흐트러졌어요 운동화도 이제 칼까지는 못 잡고 저보다 신발은 운동화랑 이게 너무 정리가 잘 되었네요 아 그렇네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많다 보니까 그치 그치 전 이렇게 하게 되면 신발이 많다 보니까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 야 근데 지금 오늘 브라이언 씨 모셨는데 우리 0991번님이 저희 때 브라이언 하면 플레이트 더 스카이였잖아요 근데 저희 딸은 브라이언 씨 보자마자 어? 청소 아저씨다 이러는 거예요 청소 아저씨라는 별명 솔직히 마음에 드시나요? 하셨는데 어때요?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아까 MD세대에서는 미국 청소 아저씨라고 불린다고 그거 괜찮고 저는 그래서 제가 너튜브 보면서 댓글창 봐요 제가 요즘에 웃긴 게 저도 제 거를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댓글창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리뷰 같은 거 근데 그중에서 웃긴 게 제가 이제는 얼마 전에 NCT 저번주 NCT랑 또 나왔었거든요 NCT 1, 2, 7이랑 근데 거기 어? 이 사람도 SM이었어? 그런 얘기들이 있군요 그렇죠 이 사람 가수였어?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 SM 거의 장담기 멤버예요 그렇죠 플레이트 더 스카이 H.O.T. 그 다음에 신화 플레이트 더 스카이 아니 H.O.T. 다음은 S.E.S.였죠 S.E.S. 신화 그렇죠 플레이트 더 스카이 그 다음에 보아 보아 블랙비트 김영철 아 김영철 나도 SM 있었잖아요 블랙비트 밀크 아니요 누구지 이자긴 지연 와 되게 많았었네 옛날에 그래 그래 아니 그래서 전소영님이 브라이언 본업은 언제 다시 하나요 학교 다니면서 플레이트 더 스카이 노래 아주 좋아했단 말이에요 저도 이 질문 되게 많이 받고 있는데 하고 싶은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제가 이제는 2019년도에 성대결절을 심하게 걸리고 난 후 아 그래요 주사도 맞고 뭐 치료도 받고 하는데 이게 아 목 상태가 쉽게 돌아오는 게 그게 뭔가 악기처럼 기타줄 같은 게 나가면 바꿀 수는 있잖아요 근데 성대는 바꿀 수는 없잖아 그래서 병원도 가보면서 이비인후과도 가고 보컬 트레이닝도 다시 받으면서 했는데 보컬 트레이닝도 브라이언 씨는 이제 문제가 그 뭐냐면 목이 아픈 상태에서 슬슬 좋아지긴 하지만 정신적으로 노래 넌 더 이상 못한다라는 게 이렇게 머릿속에 생긴대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정신 때문에 컨트롤 안 되는 케이스가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하고 싶은데 저도 노래 연습하다가 옛날처럼 저는 뭐 옛날에는 삑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한 한 곡당 열 번 나고 아이고 우리 그리 말하는 거 은정도 왔다 갔다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완벽하게 노래 못하면요 그런 모습 못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지 생각하죠 그렇군요 일단 목 상태를 좀 기다려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짧게 브라이언 씨에게 우리 밸런스 게임 요즘 아직 하려잖아요 I hate it 요즘 이거 너무 많이 해요 해야 돼요 난 그런 자세가 I hate it I love you Me too 자 그래서 질문을 듣고 하나 둘 셋 다음에도 골라주세요 자 먼저 일주일 동안 살아야 한다면 자 방이 두 개 있는데 네 벌레 많은 방대 오 마이 갓 근데 두 번째는 먼지가 가득한데 청소할 수 없는 방 자 그러니까 벌레냐 먼지냐 일주일 동안 살아야 돼 벌레랑 살래요 먼지랑 살래요 하나 둘 셋 벌레 오 벌레 자 두 번째 내가 더 극혐하는 상황은 차 보조석 부스러기 후두 떨어지는 후두둑 떨어지는 과자를 먹기 대 친구가 안 씻고 내 침대에 눕기 친구가 안 씻고 내 침대에 눕기 자 과자 대 침대 하나 둘 셋 침대 오 침대 자 평생 이제 단 한 가지만 쓸 수 있어요 무섭다 청소기 대 세탁기 청소기 대 세탁기 평생? 네 한 가지만 쓸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청소기 세탁기는 이제 손빨래를 하셔야 되니까 자 이렇게 골랐는데 우와 사실 브라이언 씨가 벌레도 싫어한다고 들었는데 엄청 싫어해요 근데 먼지 대 벌레에서는 벌레를 골랐어요 그쵸 왜냐면 일주일 동안 먼지 청소를 못하게 되면 저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아 근데 벌레 같은 경우는 싫어하지만 내가 죽이고 그걸 청소할 수 있잖아 하하하하 그쵸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잖아 바퀴벌레가 내 앞에 있어 상상도 못했는데 바퀴벌레를 살인하고 밖으로 내보내고 그 자리에 내가 닦으면 되잖아요 자리에 벌레는 치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벌레 많은 집 대 귀신 많은 집 둘 중에 더 싫은 집은 아 더 싫은 집 벌레 아 벌레를 진짜 싫어한구나 저는 괴담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밤에도 가끔은 스케줄 없을 때도 혼자서 괴담 관련된 거를 많이 봐요 오오 막 고스트헌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실제 귀신 본 적 있나요? 본 적은 없고 꿈에서 많이 그런 상상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위 잘 눌리는 편이고 가위 눌릴 때는 봐요 오오 아 진짜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김포사님이 하긴 귀신은 집을 안 어지르잖아요 맞네 귀신은 깨끗해요 여러분 귀신은 우리 집에 와도 먼지 안 뿌리고 다니지 얼마나 좋아 가끔씩 항상 초월한 토크다 귀신이 안 어지르는 것도 웃기고 귀신 영화 보면 고스트 나오잖아요 폴틀가이스트 같은 영화 보면 그런 귀신들은 막 갑자기 조명 켜고 끄고 청소기도 키고 청소기는 켤 수 있잖아 귀신은 얼마나 좋아 영화 감독님들 신호박 한번 만들어 보세요 더러운 귀신인데 깨끗한 귀신 Dirty Ghost 이런 거 Dirty Ghost 귀신인데 청소 안 하고 지저분하고 그렇죠 자 그리고 아까 내가 더 극혐한 상황인데 이게 아까 침대를 골랐어요 네네 과자는 그나마 괜찮아요 아니죠 뭐지? 아 더 극한 거? 더 극혐한 상황이 과자죠 나는 또 둘 중에 어떤 걸 오케이 할지 모르는 줄 알겠어요 역시 과자군요 과자 나 더 싫죠 나 더 싫죠 나 더 싫어요 왜냐면 과자 떨어진 거는 모래 흙 들어온 것도 다 묻고 내 입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침대 같은 경우는 누워도 친구 가고 나서 빨래는 할 수 있잖아요 세탁기 돌릴 수 있지 그럼 이거 어때요 옆자리에서 후드득 떨어지는 과자가 아니라면 곱창 같은 냄새 나는 거 괜찮아요? 냄새? 어 왜냐면 우리 라디오 사연 중에 곱창 좋아하는데 카프라는 분인데 곱창이랑 잡채랑 흑임자 인절미 이런 걸 차에서 먹어요? 추가 파우더 이런 거 도넛 다 먹고 다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상사연이 있었는데 어때요 그런 거 어떻게 먹어요 곱창을? 미안해요 꽁꽁두 상황이라서 진짜? 이거 나 흑임자 인절미 먹어도 돼? 다 떨어질 거 아니야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인생에서 없애야 돼요 진짜 나이 들면서 느낀 건 뭐냐면 쓸데없는 사람은 I don't need 인생에서는 정말 나의 사람들만 곁에 냅두고 저번한 걸 안 좋아하는군요 아까 그거 무슨 일 있어도 침대는 깨끗한 상태로 들어가는 타입이죠? 그쵸 그 다음에 또 그런 거 있어요 깨끗하다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놀러오면 자고 가겠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깨끗해 보이지 않고 잠옷도 갖고 와요 외출복을 벗고 잠잘 옷으로 바꾸고 이제 우리가 거실에서 만나서 이렇게 맥주 한 잔 할 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자기가 내 방 들어오면서 내 방 침대에 앉아 보겠다고 저는 또 막아요 그쵸 못 앉게 하고 나 옷 갈아입었는데 말을 못하고 겉으로는 소그로는 그래도 너 샤워 안 했잖아 되게 드러워 보여요 조금 약간 땀도 흘려 운동 막 하고 온 친구? 그런 느낌? 그럼 브라이언은 안 씻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본 적이 한 번도 없겠네요? 저는 인있죠 뭐야 그게? 왜냐면 저는 제 몸을 아니까 저는 어차피 아침에 외출할 때 샤워하고 나왔고 옷을 갈아입었고 아니 철학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네 약간 가요계 이경규 선배 같은데요? 아니 청소는 지 마음대로 맞죠 청소는 아니 철학이 너무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요 가끔 매일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어쩔 수 없어요 요즘은 나 인간적이다 오늘 그렇죠 제가 어쩔 수 없는 게 청소강이라는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너무 남들 집 청소하다 보니까 지쳐 있어요 아 지금 나도 우리 집 또 제가 또 홈쇼핑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도 하잖아요 PPL도 들어오잖아요 그럼 다 그것도 써보고 먼저 제가 해야 되니까 아직 번아웃 오시면 안 돼요 지금 지치시면 안 돼요 지금 신인이에요 번아웃 아니에요 근데 집이 한 방이 그냥 원래 힐링 방인데 힐링 방이 작고가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청소기 지금 신인이에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I'm sorry 아까 그리고 평생 단 한 가지만 수 있었다면 세탁기 청소기 고민하다가 청소기를 택했는데 과학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쉽잖아요 그렇죠 세탁기는 필요 없는 게 옷은 또 사 입으면 되지 입던 거는 너무 더러워지면 버리고 손빨래 괜찮아요? 손빨래도 손빨래도 세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손빨래 해도 돼요? 손빨래 해도 되죠 오 it's fine 이지 이지 와 1345번님이 제 방이 돼지우리였는데 요즘 브라이언씨 영상 보고 매일 청소해서 엄마가 너무 좋아하십니다 이런 멘트도 너무 좋고 저는 또 요즘에 저한테 직접 보내주는 사진 중에서 막 다섯 살 여섯 살짜리 애기들이 청소기 들고 먼지 털기 들고 저 때문에 사진 보내주거든요 너무 귀여워요 그런 모습들이 아니 근데 브라이언씨 저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들을 딱 보니까 CEO들 특히 관찰해보니까 아침 딱 눈 뜨면 자기 침대부터 정리한대요 그게 전체는 뭔지 알 것 같은데 주변 정돈이 돼야 되거든요 Exactly You got it 형도 그렇잖아요 나도 침대는 딱 이불은 딱 정리하고 나오지 그 정도는 해야지 아까 집 보셨잖아요 저도 깔끔한 거 깔끔스 맨 예스 그렇다면 8시 45분 53초 벌써 지나가고 있네요 이쯤에서 코너 속에 코너로 들어가 봅니다 청소강 브라이언에게 물어봐 인데요 청소에 관한 질문부터 브라이언씨가 궁금한 질문을 한번 싹싹 모아봤습니다 먼저 이수영님이 제 친구도 브라이언씨처럼 집에 청결을 유지하는데요 이상하게 자꾸 자기는 집에 놀러를 오라고 합니다 청결을 좋아하는데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친구들을 자꾸 초대하는 거 이상하지 않나요? 혹시 브라이언씨가 이 친구의 심리를 알까 싶어서 질문합니다 질문합니다 알죠 그래요? 그렇죠 브라이언씨도 집에 친구를 초대를 하나요? 저는 알잖아요 옛날에 제가 서울을 살았을 때 형도 우리 집에 왔었잖아요 약수동에 살 때요? 그때는 원래 많이 갔어요 집에 그냥 깔끔한 집인데 초대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헤이 헤이 형 돈 대하치 건들지 마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랬잖아요 제가요? 건들지 말라고 그러고 에휴 쇼파에 앉지 말라고 서 있으라고 그러고 에휴 오버하지 마요 생방중에 이 방송 없어진다 생방중에 오버지고 뭔지 저 깔끔하게 이 방송을 청소해버린다 남이 방송까지 청소하신다고요? 그냥 당황하고 농담이었어요 웃자고 한 소리였고요 알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분 심리를 제가 정확히 알 수밖에 없는 게 청소하는 사람들은 나가면은 그 뭐지 세계가 더 더럽다고 느껴져요 차라리 우리 친구들 같이 놀 거면은 우리 집에 집에 오라 와라 깨끗한 곳에서 놀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가면 또 치움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나가서 놀잖아요 나가서 놀면은 그럼 세상에 있는 오염들 흙들 모래들 내 몸에 닿고 그걸 또 몇 시간 동안 밖에 있어야 되잖아요 정리되네 수영님 친구가 그러니까 나가면 다른 데 가면 남의 집 가기도 싫고 남의 집은 청소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잔소리 못하고 정리되네 그렇죠 19005님 냉장고 물을 열면 음식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냉장고 탈취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천연 재료나 재활용 재료가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특히 저는 김치 냄새를 없애고 싶어요 이거 나만의 냉장고 냄새 관리법이 있을지 김치 냄새가 어렵죠 그렇죠 저도 탈취제는 넣어놨거든요 그렇죠 회사마다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제가 쓰는 거는 브랜드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에코 브랜드인데 환경에 좋은 건데 그것도 냉장고에 놓으면 냉장고에는 향을 좀 좋게 해주고 안 좋은 냄새들은 좀 억제해주고 근데 또 추천하는 거는 만약에 김치통 있잖아요 썼던 거 김치통 같은 경우는 설거지 해놓고 나서도 냄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방금 내가 먹지 않은 채소 같은 거 시금치 상추 같은 거를 거기다 담아봐요 24시간 동안 그럼 그 냄새가 거의 99% 없어지긴 해요 김치 냄새가 통 정리는 할 수 있지만 냉장고까지는 저도 공부를 안 해봐서 근데 또 이어서 공상공사님이 냉장고 관련 질문 또 보내주셨는데 마트에서 장보고 오면 음료수, 캔, 우유, 팩까지 물로 싹 씻어서 냉장고에 넣거든요 거기도 먼지가 안 가득인데 그냥 넣는 거 좀 그렇지 않나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냐고 뭐라 하는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옛날에는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또 안 하는 게 남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 친구도 같이 가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 도와주는데 갑자기 그런 거 행동하는 거 보고 너 미쳤구나 그래서 왜? 캔 그냥 냉장고에 넣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왜 씻어? 했더니 그걸 캔으로 뭐 할 거였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아 이 정도는 지나쳤다 내가 생각했어요 너무 과하다 근데 저는 아직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절대 친구들 말 믿지 말고 저는요 존경스러워요 I love it 그러면 본인도 마티스 장보고는 식재료로 그녀가 씻어서 정리해 딱 하는 편이죠? 했었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필요할 때만 해요 이제 필요할 때만 식재료는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유관성 없이 게스트한테 왔다 갔다 하는 말을 왜 해요? 부르지 말던가 저분 저런 캐릭터예요 네 여러분 나 왔다 또 갈게요 그럼 평택에 또 이제 끝나고 가세요 아니요 또 많아요 오늘 스케줄 아 네 유현님이 이불은 자주 세탁하게 되는데 커텐은 한 번 걸어두면 이사 갈 때까지 가만두게 되더라고요 브라이만의 커텐 청소법이 있을까요? 청소는 커텐 청소는 어쩔 수 없이 저 같은 경우도 1년에 2번 정도는 커텐은? 해야 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강아지 키우다 보니까 실수로 남자 강아지들은 다리 들고 소변 보잖아요 실수로 커텐이 밖에는 나무를 오해하나 봐요 그럼 거기다 가끔씩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건 닦아야 되고 근데 커텐은 안 닦잖아요 이게 웃긴 게 봄하고 여름 되면 우리가 창문 열잖아요 그럼 커텐에 쌓이는 그런 미세먼지나 그런 먼지들 있잖아요 냄새 나더라고 집안에 그래서 저는 커텐을 빨고 항상 그거는 걸어서 말려요 한 1년에 2번 정도? 네 저는 저도 커텐 청소를 자주 안 했던 것 같은데 1년에 2번 정도 왜냐하면 사람들 봐봐요 커텐 보면 빼는 거 하나씩 귀찮거든요 사실 너무 귀찮잖아요 글쎄 왜냐하면 의자 받쳐 놓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막 그러르르니 하고 넘기는데 햇볕 들어오니까 청소도 되겠지 했는데 아니었군요 매일 할 필요 없고요 그러면 하나 더 볼게요 9270번님이 화당실 수전에 허옇게 물때가 생겨요 지워도 지워도 자꾸 생기니까 스트레스 받고 너무 귀찮아요 물때를 한번 지우고 깨끗함이 오래 갈 방법 없을까요? 하셨는데 브라인씨 집에도 물때 이런 건 생기죠? 생기긴 하죠 물때 또는 먼지라는 건 그 두 가지는 우리 영원히 없앨 수는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냥 샤워하고 나서 세면대 그 뭐지? 핸들 같은 거 그때그때? 네 조그만 타올 있으면 그걸로 물 그냥 제거하면 되지 근데 영원히 우리가 물때를 없앨 수는 없죠 오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보면은 물때 없어 보이고 친구들도 우리 집에 오면 야 너는 물때도 하나도 없냐? 하는 말이 제가 그 직전에 닦았으니깐 아 제가 할 때마다 닦았으니깐 of course 화장실에서 가장 신경 써서 관리하는 곳은 어디에요? 저는 변기 아 변기 그쵸 많은 분들이 놀러오면은 안고 서서 볼리보고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가 제일 청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도 매일 청소하시고? 그쵸 오 그렇죠 왜냐면 좀 튀기도 하잖아요 사실 제거 다다음주 너튜버 보세요 오 그래요 그게 편집 안 됐으면은 누구 집에 가는데 튀는게 오 마 고시 깜짝 기절할 수 있어요 그래요 또 못다한 얘기는 또 너튜브로 챙겨보면 되겠네요 그럼 일단 그 한 번 듣고 올게요 최유리님이 아우 한 시간 듣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짧네요 특집으로 몇 번 더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시는데 한 번 더 나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사실은 영철이 형 저 부르면요 언제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패밀리잖아 우리 더 신기한게 형이랑 저랑 오랜만에 본 건데 보통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색하잖아요 난 진짜 어제 본 것처럼 느껴요 왜냐면 안어색한게 지난주 생일이었잖아요 네 제가 선물 보내줬잖아요 땡큐 미역국 고마워 나 진짜 다다음 날 먹었잖아요 해동시켜서 지난주 이제 브라인 생일이어가지고 라디오 나온다면 너무 반가워가지고 오랜만에 만나니까 하긴 우리 20년이 넘어서 근데 얼굴 안 본 지도 오래됐잖아요 그래도 I feel like 엊그저께 본 것처럼 그치 저는 황보시한테 가끔 이제 안부를 전해들어가지고 네 브라인 놓고 있어요 씨 오늘 막 같이 만났고 그래서 맨날 만나는 줄 알았죠 저도 아니요 조유경님도 오늘 꿀팁도 너무 많고 진짜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진짜 꼭 한번 더 나와주시고 못다니기가 많았으니까 탁가연님은 방학이라고 방이 개판이던 싸가지 딸 어제 청소광 보고 바로 청소해서 감사해요 딸들이 바뀌고 있어 지금 이제 아들도 바뀌어야 되고 이러다가 사람들이 다 바뀌다가 다 바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깨끗해질 것 같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좀 걱정되는 게 많은 분들이 저보고 청소의 신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상한 종교 쪽으로 사람들 생각할까 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요 그럼요 김성철님이 저 브라이언 씨 때문에 매일 혼나요 브라이언 밥만 깨끗하라고 하면서 등짝 스매싱을 맞아요 매일 청소를 어려운데 청소하는 거 티내는 방법이 있나요? 하셨는데 티내는 방법? 그러니까 이 성철 씨 얘기는 다음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또 못다한 청소 꿀팁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트 시간 됐고요 브라이언 오늘 끄린사 함께하면서 우리 헤어지죠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오픈업 지휘 출대는 cheer up 양출이랑 브라이언은 이제 shut up 홈이 flat 를